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고나 3일차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2장은 이 아구수도 황제의 칭령에서 시작합니다 이 구레녀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호적 등록을 명령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은 황제의 칭령에 따라 갈릴리 나사레에서 유대 베들레엠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 등록을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엠에 머물러 있을 때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었고 여관에는 방이 없어서 태어난 아기인 예수님은 구유에 눕혀집니다 이 이야기는 갈릴리 나사레 사람인 예수님이 왜 베들레엠에서 태어나셨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준과 동시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구유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이며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그가 구유에 누우신 것은 표징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지는데 천사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엔 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켜 이방 사람들에게는 개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노래합니다 또 그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았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하시려고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한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린 것이죠 누가 보금 2장은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커가시며 몸이 튼튼하고 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이야기하는 누가 보금 2장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1장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한 사람들의 순종하는 이야기라면 누가 보금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보금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리하셨던 헌신과 성김의 자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보금 2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헌신과 성김의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헌신과 성김의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해주시고 그 보금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로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그들에게 헌신과 성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범옥의 성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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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